중소기업의 스타트 공장 고도화 지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중소벤처부가 선정한 7번째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동안 삼성이 지원한 상생형 스마트 공장 전수조사를 통해 고도화 목표를 수립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보호회장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지원한 스마트 공장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가해 선정합니다.